나에게 건강 있는 것 주님이라라 준 것인데 나에게 지식 있는 것 주님이라라 준 것인데 너희는 청년의 때의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내 이전둘가 흔보다 귀한 세월에 나를 위해 무엇했느냐 예수님 나에게 물으신 베개의 눈물뿐이네 나에게 물질 있는 것 주님이라라 준 것인데 나에게 명예 있는 것 주님이라라 준 것인데 채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주님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느냐 썩을 것 위해서도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부끄러움뿐이네 나에겐 하나님 한 분 그것으로 족하지요 한순간 한순간이 은혜와 감변뿐이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라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지금의 나된 것은 주님의 그 신문에이니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리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리 하나님을 위하여